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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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잘 들어갔어요? 아 저 지금 씻고 나와서 음악듣고 있었어요 이 노래 알아요?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우 이번주 금요일 우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?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을 달려라 시계를 부채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해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곗바늘 위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